안녕하세요 바이소입니다. 이번에도 월드컵 기념하여 선수도의 국적 관련 컨텐츠를 또 만들었습니다. 두번째로 이번 월드컵 준우승국인 세르비아입니다. 원래 세르비아는 국가명칭 변경이 몇번 있긴 했습니다. 92년도 뉴우슬라비아 영방공화국이 수립하였으나 2003년 세르비아 몬테넥으로 이렇게 합친 이름으로 되었다가 2006년에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서로 분리가 되면서 2006년부터 세르비아 독립되면서 지금까지 세르비아라는 이름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구슬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런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요. 일단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 땅에서 태어난 NBA 선수들은 역대로 종합해보면 총 24명이 됩니다. 이 중 4명이 현역으로 뛰고 있구요. 추가적으로 보면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니콜라 요비치는 영국 태생이어서 이 기준은 해당되지 않지만 국적은 세르비아입니다. 이 중에서 또 한번 보면 월드컵 준우승 멤버에서 2명은 현역 그리고 2명은 너바 경험이 있구요. 그리고 특이하게 드래프 되었지만 경기에는 출전 안한 선수 3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럽 농구가 NBA농구랑 룰과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뛴 선수들이 생각보다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총 망라에서 봤을 때는 역대로 따지면 숫자가 은근 많이 나오거든요. 24명 중에. 그래서 그래도 우선 최고 선수들이 누가 있었는지 한 번씩 따져보고 마지막에 총정리하는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고의 선수들은 4명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블라디 디박입니다. 현재 세르비아 국적으로 유일하게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행이 되어 있으며 이 선수가 또한 NBA 최초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특유의 패싱 감각과 이타적인 마인드로 15년 이상 뛴 빅맨이고 국가대표 업적으로도 월드컵 우승, 은메달 등 다양한 경험을 소유한 빅맨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있었던 페이자 스토우야코비치가 있는데요. 이 둘은 또한 2000년대 밀리네움 킹스의 주축이었죠. 스토우야코비치는 크로아티아에서 원래 태어났지만 6.5 내전 시기에 세르비아 땅으로 이민와서 세르비아 국적이 되었고요. 이 둘은 2010 월드컵 우승 또한 합작했고 디박의 패싱과 스크린 그리고 스토우야코비치의 정확한 외곽 공격은 당시 서북 컨퍼런스 팀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2000년대까지는 잠깐 하다가 이제 2010년대 후반에는 현역으로 엄청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듀오 니콜라 요키치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있습니다. 비치는 MVP 2회 그리고 NBA 우승까지도 이뤄냈고 은퇴하면 당연히 명예인 전당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조금만 더 이제 활약을 해준다면 세르비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농구 역대 올타임 센터로 봤을 때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훌륭한 선수죠. 아직 커리아가 한창이라 우승은 몇 번 더 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세르비아 대표팀 추축 역할을 하고 있는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입니다. 국가대표 생활을 꽤 오래 해왔는데 특유의 센스와 득점력 리딩 등 다재다능한 가드 그리고 포워드까지도 볼 수 있는 자원입니다. 다만 국제대회에서는 주는 순간 많아서 흔히 은어로 불리는 콩 이런 친구가 붙어야 하는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 페루올림픽에서 절정의 기량에 요키치와 함께 금메달 노릴 기회는 있으니 그때 한번 기대해 보고요. NBA에서도 아직 성과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기본 실력은 탄탄하니 팀만 잘 만난다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외에도 NBA에서 경력 싸우면서 국대에서도 활약했던 선수들입니다. 첫번째는 제이코 레브라처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활약한 빅맨인데요. 중수한 높이와 특유의 파워로 98년도 월드컵 6호에 우승을 이끌었지만 NBA에서는 벤치 빅맨으로 임팩트가 그닥 없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마우코 야리치입니다. 2미터 3센치의 장신 가드인데요. 리딩력과 가로채기 능력은 좋으나 단면 득점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서 NBA부대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국대에서는 2002년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죠. 득점 스킬만 다듬었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와 함께 2002년 월드컵 우승 멤버인 블라디밀 마드마누비치입니다. 2미터 8센치의 포워드인데 외곽 출신이 나름 좋았구요. 시애틀 레이커스 골든스테이트 등에서 뛰었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국대에서도 스토아쿠비치 등에 밀려 벤치에서 있어야 했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벤치에 오래 앉아있고 싶지 않다 해서 국대 생활은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2000년대 중후반 뛰었던 네나드 크리스티치 빅맨인데요. 7피트 가까이 되는 장신 빅맨으로 뉴저지 시절에 제이슨 키드와 합을 많이 맞췄죠. 그래도 10년이 안되는 기간을 소환했기 때문에 좀 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특점력만 조금 더 좋았다면 더 오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네마냐 비엘리차 선수인데요. 3점이 가능한 포워드죠. 22년도 골든스테이트 우승시에 벤치에서 활약해준 멤버이구요. 세르트 스토아쿠비치에 이어서 NBA 우승 경험이 있는 두 번째 세르비아 선수입니다. 지금은 커리어 마이너 시기여서 조국인 세르비아의 트베스타 팀에 합류해서 다음 시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구 세르비아 출신으로 많은 선수들이 왔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전설의 2003년 드래프트 2번 픽이었던 다하쿠미리치치 그리고 또 다른 빅맨 미루슬라브라주 리차 그리고 패싱 센스가 남달랐던 마일로스 데오도시치도 있는데요. 이 세르비아 선수들 중 보니까 15명이 NBA 커리어 기준 4년 미만의 경력을 보냈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이 거칠고 피지컬은 유럽 스타일과 공격의 다양성을 특히 3장이 감조되는 NBA에서 적응을 많이 못하는 아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르비아는 대체적으로 기본기가 탄탄하고 또한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피지컬이 되는 빅맨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다만 피바롤과 NBA롤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해온 선수들은 크게 성장하고 그렇지 못하면 올해 못 버티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이쪽에서 보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세르비아 태생 선수들 리스트 쫙 보여드리고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느 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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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